이야, 진짜 한 보름 헤이, 한 보름 헤이. 한 보름. 이야, 최고였어. 진짜 맛있죠. 인정, 인정. 인정. 아, 보름. 너무 맛있었어. 로고 성우. 나 황재성한테 전화 와 있으니까 제가. 아, 컬러링 진짜. 아, 뭐 눈땅해? 아, 됐어. 오늘 전화할 때 다 전화해봐야겠다.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. 없는 번호. 없는 번호입니다. 없는 번호. 전화번호 바꿨네, 정신호. 손지창 한번 가볼게. 우와, 여기 레전드 다 나오시네요, 레전드. 이 노래. 야, 이거를. 아, 이걸로 해달라고 되잖아. 빵마늘. 야, 이걸로 해달라고. 야, 이걸로 하면 되게. 빵마늘 느끼며 달콤한. 전화 안 받는데. 전화 안 받는다는 게 히트다. 와, 대박이다. 김수로한테 한번 해 볼게요, 김수로. 예, 형님. 아니, 내 전화를 기다렸어? 벨도 울리지도 않았는데 받아. 형, 전화 올 줄 알고 들고 있었죠. 아니, 다름이 아니고. 네, 다름이 아니고요. 우리가. 운영성이 필요한데. 아, 예? 이런 느낌에. 네, 있죠, 딱. 뭐야? 있어? 아니요. 자, 우리 마지막 집. 이곳은 사실 두 분이 너무나도 맛있는 집을 소개해 주셔서. 아 근데 셰프님 추천인데 맞아 어떻게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MC 찐맛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요? 이 업계를 조금 변화를 시켜주는 곳이었나 오 이 빵집이 최소 5년 이상 그 자리를 하고 있었나 네 이곳이 바로 그런 곳 중에 한 곳이에요 디저트의 메뉴 기본 메뉴 중의 메뉴 바닐라 맛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 내시는 분이세요 셰프님이 추천하는 집이라서 진짜 너무 기대돼서 너무 기대돼요 네 진짜 기대돼요 전화 안 받아가지고 빵집다 믿어 안녕하세요 지창아 네요 더 블루에 그 노래도 괜찮더라고 그래. 아 입소? 아 그럼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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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맛있는 빵을 찾아가는 빵 가로들. 전화 끊을게요. 전화 끊을게요 진짜. 됐어요. 내 머리에선 이것밖에 안 나와. 선배님 감사합니다.